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수,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학력평가 총평을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해설은 따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출제 기조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이해, 자료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걸 묻고 있는데 보통 모의고사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이 시험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 1, 2개년 내에 트렌드이기도 한데 킬러문학이라고 하는 고난도 문학을 가급적이면 안 내려고 하는 노력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중난도 문학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힘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적절하게 쉽고 킬러문학 몇 개만 있으면 킬러문학은 좀 풀다가 찍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기본 문학에서 충분히 시간 투자해서 다 맞추는데 오히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킬러문학은 없지만 다수의 중난도 문학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중킬러라고 하는 그 문학들 때문에 문제풀이의 훈련이 아직 덜 된 고3 수험생의 경우에는 시간의 압박이 더 컸을 거야. 특히 2페이지 3페이지가 되게 빡빡했잖아. 그리고 난이도는 총 7문제가 중간 난이도, 중킬러급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 향후 방향성에서 총 3가지 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4월 학력평가가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올해 신상 기출 문제들을 쭉 봤을 때 신유형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대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이번 4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6번, 11번, 16번이 다소 여러분들 기존 기출가 낯설다라는 새로운 느낌을 받았을 거야. 더불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막전위 문제에서는 구간의 길이를 미제교로 제시했다는 게 나름의 특징이었어요. 전체적인 막전위 문제는 배우 쉬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난이도를 대폭 높여서 출제를 한다면 이건 꽤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올해 선생님 커리 중에 최종점검이라는 파이널 교제에서는 올해 신상 기출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와 더불어서 핵심 문항이라고 하는 막전위 근육 유전 쪽에서의 신상 기초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높여서 현실성 있게 변형 문항을 제작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걸 꼭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연구 문제가 최근에 만만치가 않죠. 항상 야자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방연구 계산을 잘 할 기회가 없잖아. 기출문제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방연구가 다소 낯설게 또는 계산이 좀 많이 도입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황스러워요. 두 개의 관계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 다소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 자료 중에 알집이나 또는 로지겐제 그리고 철철실무와 같은 이 세 개의 컨텐츠에서는 방연구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있게 난이도 있게 출제해서 여러분들 훈련에 도입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올해 신상 기출 모교서 볼 때마다 예상 등급컷은 1등급은 42 그리고 2등급은 39 3등급은 한 33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컷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1등급은 44, 43 정도 그 다음에 출제 문항 수는 단원별로 2문제, 2문제, 7문제, 6문제, 3문제로 전체적인 문항 배분은 괜찮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노쿠태체라고 하면서 접근할 때 여러분들한테 격려 및 화이팅을 외쳐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좀 만성적으로 그냥 의미없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면 공부해서 그게 뼈저리게 느껴질 거야. 꾸준함은 진짜 힘들어요. 꾸준하게 하는 건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수능날 꾸준함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함은 힘들지만 꾸준함이 힘이 된다는 것. 노쿠태체 꾸준함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